여자와 남자의 차이 손이 시려울 때 여자 아 추워 남자 가랭이에다 딱 손 놓고 여자들은 손이 시려면 막 녹이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가랭이에 딱딱 손 놓으면 아 야 살만 난다 남자들은 가랭에다 손을 넣잖아요 가동으로 온도가 조절이 돼 대박이죠 정말 살아있는 날로 말 그대로 정말 유레카 남자들이 팬티하는 유토피아 천국 그 자세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어요